자 100번이다 그죠? 빈칸은 여기 있죠 그죠? 인공위성은 이다 뭐다? 빈칸이다. 인공위성에 관한 이야기네요 그죠? 인공위성. 뭔지 모르겠지만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 있다? 인공위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뒤에 미쳤지? 맞다 그죠? 그들은,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그들은 뭐죠? 인공위성이죠. 떨어진다. 똑같은 비율로 그들은 떨어진다 그죠? 지구의 호가 그죠? 떨어져 나가는 것부터. 그들로부터. 그런데 이 지구가 있고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 인공위성은 뭐한단 말입니까? 그들은 똑같은 비율로 떨어지고 지구의 호는 그죠? 벗어난다 이거네 그죠? 그래서 그 위를 뭐한다? 그죠? 유지한다 이 말이네 그죠? 만약 그들이 움직인다면 올바른 속도로 움직인다면 그죠? 떨어지고 지구가 멀어지니까 뭐한다? 그 궤도를 유지한다 이 말이네 그죠? 너는 묻는다 우리에게. 무엇이 인공위성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냐고 물었죠? 지난 세기 동안 그죠? 이만한 인공위성들은 그죠? 따랐다. 첫 번째 것을 그죠? 우주로. 첫 번째 따라서 우주로 갔죠? 무엇이 그들이 떠있게 하느냐? 그것은 미묘한 균형이다 그죠? 인공위성의 속도와 지구 중력이 당기는 것 사이에 맞죠? 그죠? 인공위성의 속도가 그죠? 지구 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인공위성의 속도가 그죠? 가니까 안 떨어진다는 이런 거에요 그죠? 인공위성은 만들어졌다 차단하고 일단 그들이 그대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차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디자인되어졌다 강화시키도록 지구의 중력을 강화시키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죠? 이런 쪽으로 풀링 다른 이런 쪽으로 다른 행성은 인공위성이 당깁니까? 아니죠 그죠?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진다 그죠? 맞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다음부터 답은 4분이죠 그죠? 인공위성은 원래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다 그죠? 간단하게 인공위성은 빈칸한다 그들은 뭐한다? 떨어진다 떨어진다죠 간단한 논리에요 그죠? 다른 거는 그죠? 이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죠? 그래서 답은 뭐하죠? 답은 4분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